배명고 배제고 출신의 납풀이 대부분인 강호티그리스 올드에도 빠따 하나만큼 확관합니다 선출 2명을 제외한 순수비출로 이루어진 조금 젊은팀 백투백 젊은 패기로 납풀 돌리길 수 있을지 두 경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야구레슨의 달인 야달코치입니다 백투백의 선발투수는 배명고 출신 79년생 김성수 선수입니다 바깥쪽 볼을 땡겨봤지만 3루수의 깔끔한 송구로 원아웃이 됩니다 카! 아니라 볼을 빠뜨리고 맙니다 3실로 기록이 됩니다 아 와인드업 자세에서 발을 빼 피쳐보크가 됩니다 짧은 타구 오우 쉽지 않은 볼을 러닝스로우로 아웃시키는 중앙아웃입니다 최승환구 출신 정승환 유격수입니다 무시무시한 최길성 프로나풀에 타서 가볍게 잡아놀린 볼이 좌안이 되며 선지점을 가져가는 태그리스 팀입니다 변화구로 최승환 프로나풀을 중풀로 잡으며 투아웃! 코로나 시대에 볼에다 침을 바르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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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옵니다 본론당 볼 아 포핸드 캐치로 잡아보려 했지만 금바운드에 볼을 빠뜨리고 주자 1-3루에 또다시 3실로 기록이 됩니다 장주로 나플 찬스를 살 수 있을지 아 투수 직선타로 공수가 교재됩니다 티그리스의 선발투수는 한소고 연수대 출신의 김채현나풀 그리고 포수는 LG를 거쳐 KT에서 포수 코치를 한 최승환 나풀입니다 배트 중심에 제대로 돌려 맞았습니다 아우 하마터면 넘어갈 뻔했습니다 큼지막한 자중히 리타를 쳐내는 최경영 선수입니다 바깥쪽 꽉 찬 스트라이크 같은 코스 변화구 투 스트라이크 결정구는 안쪽 변화구에 삼진 이제 좀 안정을 찾는 듯한 김채현 투수 투 땅으로 투아웃이 됩니다 투수 강습 볼이 튀었는데 아 몸을 날려 빠른 송구로 3아웃을 만듭니다 안중석 중출의 타석으로 2회를 시작합니다 힘껏 잡아당겨봤지만 2루수 김광태 선수의 깔끔한 수비로 원아웃이 됩니다 다음 타석의 중출 표미영 선수도 중포로 처리하는 안정적인 수비의 백투백 팀입니다 유격 수정면 깔끔한 수비로 3아웃을 만드는 중앙고 선출 정승원 선수입니다 짧은 타구 대시하는데 오우 런닝스로우로 아웃을 시키는 75년 젊은 오빠 정상학 3루수입니다 오우 포심이 뚝 떨어지는데요 변화구에 투스트라이크 결정구는 안쪽 떨어지는 볼에 삼진 무서운 표정을 지어 보이지만 왠지 재밌어 보이는 최기성 선수입니다 아웃 특각 찬 볼에 원스트라이크 인쿠스 변화구에 투스트라이크 결정구는 턱 떨어지는 변화구에 삼진 오우 오빠 오시네 너무 덤비지마 애들이 다 보고있다 덤비어 근데 어디서 오신거에요? 아직도 모르세요? 아 안녕하세요 야달코치님 유니폼 그거 입고 계시니까 몰라 간지 안 쓰세요? 간지는 왜 실력이 안되서? 하하하하하 그러니까요 제가 바꿔주는 타이밍이 바뀐거 같습니다 오늘 임팩 하나 보여주신거 같은데 아 그래요? 아니요 아직 멀었습니다 히트! 이야 앞에서 최대로 맞았습니다 호리호리한 체구에도 타이밍과 임팩으로 솔로포를 치는 부산공군화풀 전승호 선수입니다 재밌는 정상학 선수가 블랙으로 나가고 더 재밌는 최기성 선수의 타석 히트! 제대로 밀었습니다 볼을 칼로 배듯 정확하게 밀어 5월 1루타를 쳐내며 오늘 멀티히트를 기록하는 최길성 선수입니다 이번에도 푸르나풀 최수관 선수의 타석 살짝 비껴맞은 볼이 좌풀로 원아웃이 됩니다 이번에도 푸르나풀 김주영 선수의 타석 깊은 코스 좌 아닌가요? 이야 이걸 잡아 송구하였지만 발이 더 빨라 보입니다 아 하지만 아웃으로 판정이 됩니다 조금 억울하겠는데요 떴다 하면 다 잡는 백투백의 외야수들입니다 3회 말 역전의 기회를 노려봤지만 선수 타자가 이 땅으로 원아웃이 됩니다 풍불로 벌써 투아웃이 됩니다 각큰 변화 후에 원트라이 히트 지나 가볍게 밀어쳐 우중안을 만드는 최경용 선수입니다 히트 또 한 번 가볍게 밀어쳐 우중안을 만들며 레프트가 볼을 더 굽는 사이 투자 이 쌍료를 만드는 한지문 선수입니다 히트 히트 가볍게 친 것 같은데 센터 가장 깊은 곳까지 떨어지는 주머리루타로 주자 두 명을 모두 불러들이는 오늘 공수에서 명할 역중인 정승원 선수입니다 감독님이 투수를 달래보지만 다시 볼래 수로 주자를 내보내고 원아웃에 투자 1,2루 공기상황 히트 떨어지는 변화구를 가볍게 받아쳐 중안을 만들며 승골을 다시 원점으로 만드는 장순홍 선수입니다 깊게 마실 볼 아 공각지대에 떨어지며 행운의 한타가 되며 다시 투자 1,2루의 찬스를 이어가는 백투백 팀입니다 이번엔 행운이 따르지 않고 우플로 공수가 계대됩니다 4회에도 백투백의 마운드는 김성수 선수가 지키고 있습니다 유격수 정면 역시나 매우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주는 정승원 선수입니다 초구를 지켜보는 표민영 선수 히트! 잡히나요? 아 이번엔 빠른 타구의 중안이 됩니다 작은 거인 백현종 선수의 타석 히트! 체중을 실어치는 타격으로 투자를 홈으로 불러들이며 우중이르타를 기록하는 작은 거인 백현종 선수입니다 깔끔한 좌안으로 솔로포화자완의 멀티히틀을 기록하는 전승호 선수입니다 하하 이게 뭔가요? 꽃게타법으로 등장하는 재미있는 정상학 선수의 타석 기대해보겠습니다 빠른 송구를 시도하였지만 전승호 선수의 빠른 발과 슬라이딩으로 도로를 허용합니다 히트! 이야! 아하하하 최대로 밀었습니다 재미있는 꽃게타법으로 스릴 홈먼을 친 야자쿠치와 최대동기생인 경희대 출신 정상학 선수입니다 포수가 투수를 달래보지만 다음 타자도 최계성 프로나풀의 타석 다행히 비껴맞은 볼이 중풀로 투아웃이 됩니다 하지만 다음 타석도 최승환 프로나풀의 타석입니다 히트! 이야! 하하 이건 뭐 나풀과 프로나풀로 중무장한 라인업이 매우 무서운 디그리스의 타순입니다 다음 타석도 김주용 프로나풀의 타석 다행히 툭당으로 이닝을 마무리합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제발!